예에스 차리 채원 러시 kont Shawn Ñ유민이가 맞춘거 같아 맞췄 맞췄 Gut Chely 마퍼 parents 중간 aviation 체리 아 저 박 쇼핑 진짜 싫어 나 쇼핑 진짜 좋아 가끔 치게도 괜찮아 나 쇼핑 다 좋아 체리 거짓말 손님 봐 박근혜 거짓말하는데? 너 왜왜왜왜왜 왜 저거 그거 아니야? 저거 늦는 날 길뜨리도 이렇게 했겠는데 죽는 방법이 있어요 와 재밌다 이건 재밌는 거 같아 네 박근혜 진짜 유타 그렇게 잘 일어나? 진짜 잘 일어나요 나 알람 있는 일이 없거든 일단 안 돼 알람 울릴 일이 맞아 아니 보통 1분 간격으로 해놓지 않아요? 나 나 그거는 필요 없어 이쪽이요?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할까? 오른쪽으로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태일이 형부터? 태일이 형이 태일이 형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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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고양이 닮지 않았어요? 토요영이가 봤는데 삭행이라고 했는데? 약간 사자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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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이니까 고양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음... 이유는? 이유는? 좀 강할 때는 강해 보이기도 하고 나름 또 귀엽기도 하고 해서 와 처음 들어봤어요 귀엽다라는 아닌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이? 와 감사합니다 왜? 뭐지? 둘이 뭐죠? 오색하시는데요? 오빠 또 뭐하세요? 너무 연기하실까? 너무 연기하실까? 너무 연기하실까? 나는 태용이가 윈민이한테 아 윈민이는 딱 있잖아요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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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슷하다 진짜 병아리 비슷해? 아 그러니까 병아리 아니면 오리인데 나는 아 오리 비슷해 어 약간 근데 아직은 오리가 되기 전이니까 약간 병아리 같은 느낌이라서 왜냐면은 뭐 그냥 딱 귀엽잖아요 이렇게 막 욕조 가면 욕조 가면은 그 삐약삐약 그거 있잖아요 오리 오리 러버덕 같은 거 있잖아 약간 그렇게 약간 계속 만지고 싶고 그런 귀여움이 약간 있어요 어때요? 오늘 같이 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윈민은 애찬아 애찬아 예쁘게 웃어 아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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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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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서 좋아요 요 여우 여우 그 이제 회찬이가 자니한테 저는 코끼리요 예? 왜? 키가 크면 기린을 떠오르는데 기린은 말랐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약간 군육질 막 오오오 여우 페이스는 되게 든든해서 저는 코끼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코끼리, 남짓이? 저는 마크를 볼 때 약간 원숭이.. 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되게 마크가 생활하면서 보면 약간 또 동물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바나나 진짜 많이 좋아. 네, 바나나는 좀 좋아. 약간 생이 같은 비슷해요. 그리고.. 아니.. 매력.. 어, 덩은이라서 좀 원숭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여기 마크 씨.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저는 그럼.. 재훈이 형은.. 그.. 아, 동물을 까먹었는데 어떤 사진을 봤는데 진짜 흰색 강아지 닮은 거 있어요. 강아지? 알아, 알아요? 어떤 강아지인지. 아, 텔리블 진짜 닮았어. 오늘 쉴? 흰색은 아닌데.. 흰색 강아지? 진돗개? 진돗개 새끼? 홍삼 새끼 진돗개? 아, 근데 흰색, 흰색이 펜치였어요. 왜요? 그 피부 하에서? 아, 그것도 있는데 진짜 표준 거 하나야. 아, 진짜. 아, 진짜. 어, 강아지. 저는.. 어.. 어제 유타 형이 줄넘개 하는 모습을 보고 캥거루가. 아, 진짜. 캥거루. 캥거루. 진짜 닮았어요. 미어캣도 닮았어요. 미어캣도 닮았어요. 아니, 진짜 닮았어요. 도영상에서 생각했어요. 미어캣도 나니까. 미어캣도 좋아. 토끼가 좋아. 토끼가 좋아. 토끼가 좋아. 토끼가 좋아. 토끼가 좋아. 그냥 불러주신대로. 아, 네. 저는 태일이 형. 어.. 코알라. 코알라. 오, 대박. 코알라 진짜 좋아하는데. 코알라. 아, 진짜. 맞아, 그 소리 알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코알라.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러네요. 동물의 형한테 그러네. 도영상의 대박이었다, 이건. 아니, 신기한 게 이렇게 저희가 엇갈리는 게 없네요. 그렇죠? 여기 다 특징이 있나 봐요. 역시! 와! 역시 NCT, Neoculture Technolog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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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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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